해남, 그게 맛있었지? 뭐야? 내 거 아닌데? 내 거 아니야. 그거 뭐 드르륵 드르륵 하는 거 아니야? 오, 대박. 그냥 놔두시는 스타일이시군요. 아니면 겉에서 확인돼서 그냥 드시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. 자, 너 누구 왔나? 수민이 밖에 더 있어. 누구예요? 나 왔어. 어, 들어왔습니다. 이리 와. 어디 갔다 온데? 아무튼 너도 마늘 좀 깔아. 다들 모여있구만? 응. 아니, 근데 엄마는 왜 연락이 안 돼? 나 엄마한테 연락했었어. 그래? 그래가지고 답장이 없길래. 재밌게 놀고 있나 보다 했지, 밖에서? 연락 온 줄 몰랐네? 드르륵 드르륵 보셨잖아요. 나는 너무 답답하겠다. 저 핸드폰 왜 갖고 다녀? 연락 온 줄 모르고. 연락 왔었네? 이거, 이거 핸드폰 아니야. 카메라야. 연락 온 줄 몰랐네? 연락 왔었네? 이 두 가지만 단어만 가지면 평생 살아가.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. 좀 그 생활을 좀 바꿀 수 없어. 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는 무지하게. 그럼 내 전화 걸면 왜 안 받는 것도 그냥 융통성 있게 안 받는 거야? 엄마 전화 안 받는 거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뭐. 그러니까. 이렇게 우선 그냥 내려놔. 왜 그러냐면 처음 보는 전화야. 그러니까 아빠 엄마 핸드폰 오래됐다고 바꿔줄 필요가 없었어. 왜? 안 받으니까. 아 그러네. 카메라 용이. 왜 바꿔줬어? 우리나라에서 전화 요금 제일 안 나올 거야. 걸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. 걸지도 않고 받지다. 하루에 두세 번 걸까. 답답해도 하더라고요. 그래도 뭐 그래려니. 어쩜 토지지. 주변 사람은 답답할 것 같아. 왜 그러죠 내가? 습관이야 습관. 습관인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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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